제가 디스트레션이에요. 다른 게 있는데 포커싱을 하게 하는 다른 애들이랑 뛰어놀다가도 이런 그림이 막 달려와요. 이런 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프레시티 프레시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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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조금 돌려나 자라나고 고생하고 똥밥도 없지 않아야 할 수 없겠는데 저 힘 좀 뺐지마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유 힘든데 몇 살 수준 돼야지 조금 철이 늘렸는지 자꾸 새해져서 돈이 자라나고 아쉬운 카드 올라가는거 아냐 이것은 없는거야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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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뛰었어 방금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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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지 예쓰 예쓰 찬이 레디 고! 예아! 레디 고! 우와! 천이! 천이 고! 레디 고! 레디! 아 здесь! беги after牙 gets here 서 dyndon 레디 고! 레디 고! 레디 고! 아직owi 올렸 prova Therapy 癱